KF-21 900대 생산규모 세계 1위 미 공군 생산속도 따라잡혔다 경악 불가리아 사조원 K-방산 대량구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회에 첫 생산규모를 20대를 먼저 생산하고 추후 20대를 추가 생산해 총 40대로 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애초 최초 양산 40대 계약은 아니지만 오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최초 양산을 통해 총 40대의 KF-21을 확보한다는 계획의 큰 틀은 유지되는 셈이다 정부는 22일 제16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방추위를 열고 오는 6월까지 KF-21 체계종합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우선 20대 양산 계획을 체결하기로 했다 다시 무장시험 등을 거쳐 내년 2월 20대를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KF-21 최초 양산은 지난해 한국국방연구원이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40대 계획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면서 혼선을 빚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K-IDA는 당시 보고서에서 전투기에 탑재하는 공대공미사일과 능동이상배열 레이다의 연계검증시험 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초 양산 물량 축소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F-4와 F-5 계열 전투기 퇴역으로 가뜩이나 적정 전투기 보유 대수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서 공군의 전력 공백이 불가피하고 KN은 물론 레이넥스원과 하나 시스템을 비롯한 500여개 이상의 협력사들의 추가 비용 및 유인력 발생 등 방산업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여기에 최초 양산 물량이 40대에서 20대로 반토막 날 경우 애초 800억 원대로 예상된 KF-21 대당 가격은 1000억 원대로 치솟을 것이란 추정이 나오면서 개발비용 부담은 물론 향후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이에 따라 정부와 방산업계는 단가 상승이나 전력화 지연 등 KF-21 사업 전반에 차질이 생기지 않으면서도 예견되는 리스크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방향을 모색해왔다 추가 20대 양산과 관련한 검증에서는 공대공 무장시험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공대공 유도탄과 알셀 레이다 연결성을 검증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올해 6월까지 검증 시험을 완료하고 KIDA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회 후 내년 2월까지 잔여 20대 추가 양산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초 양산 물량 40대를 2028년까지 양산의 공군에 인도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군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최초 양산 물량 40대를 전력화하고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 도입해 총 120대의 KF-21을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최초 양산 사업 기간에는 약 7조 9200억 원이 투입된다 이와 관련 방사청 관계자는 항공기와 무장가격 수리 부속 군수지원 및 시설 구축 비용과 함께 시뮬레이터 등 수백종의 지원 장비가 포함된 금액이라면서 KF-21 개발 과정에서 KA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환급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죽음의 백조 B-1B 한반도서 7년 만에 실탄 투하 훈련 대북 확장 억지력 과시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미군의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5.1 한반도에 전개돼 한국공군과 함께 미안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정밀 유도 폭탄인 합동 직격탄 투하 훈련도 7년 만에 실시했습니다 미 709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미 공군 B-1B 랜서가 한국 필승 사격장에서 한국공군 F-15K와 함께 미안 공군의 상호 운용성과 타격력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실탄 및 근접 공중지원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었 현재 괌 엔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 제 37 원정폭격 비행대대 소속 B-1B 일대와 한국공군제 11전투비행단 소속 F-15K 두 대가 500파운드의 합동 직격탄 GBU-38 실폭탄을 투하해 다수의 모의 표적을 성공적으로 동시에 타격해 미안 동맹의 연합 근접 항공지원 및 정밀 타격 역량을 시험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70군은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서 실탄 투하 훈련을 한 것은 2017년 이후 7년 만이라면서 이번 훈련은 미안 동맹이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전투준비 태세를 점검하고 연합방위 태세를 공고히 하며 확장 억지력을 과시하는 기회였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부사령관이자 미 70군 사령관인 데이비드 아이버슨 중장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훈련은 연합군이 유사시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놀라운 역량을 보여줬다면서 한국과 미국 공군의 막강한 역량은 적들이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이고 비대칭적인 연합군 전력의 우위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미 70군은 또 B-1B는 미 공군이 보유한 제레식 무기 중 가장 많은 유도 및 비유도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면서 언제 어디서든 전세계 어느 적을 상대로든 대량의 정밀 및 비정밀 무기를 신속하게 투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독특한 혼합형 날개와 기체 구성 가변형 날개와 터보팬 엔진이 결합돼 장거리 운항이 가능하고 기동성과 빠른 속도를 낼 뿐 아니라 적의 공격에서 살아남는 생존 역량이 향상된 다목적 무기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1B는 최대 속도 마아 1.25로 괌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미소의 전략 무기 제한 협정에 따라 핵무기 투발 능력을 제거해 현재는 핵무기를 운용하지 않지만 B-52와 B-2 스텔스 폭격기 등 3대 미 전략폭격기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가장 많은 폭탄과 미사일 등 무기를 장착할 수 있어 적들에게 가장 두려운 전략폭격기로 통합니다 미 70군은 실탄 투하 후 B-1B는 미 해병대 F-35B 전투기 미 공군 F-16 전투기와 KC-135 공중급유기 한국 F-35A와 KF-16 전투기 등과 함께 한국 서부지역 상공에서 공대공 훈련을 실시했다면서 이번 훈련은 5세대 및 4세대 항공기가 폭격기와 함께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해 미한 연합군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잠재적 침략자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하는 기회였다 고 밝혔습니다 아이버슨 미 70군 사령관은 한반도 안보는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 같은 훈련은 동맹을 수호하고 역내 안정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한 동맹은 역내 평화를 위한 우리의 공동의 노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공군에 따르면 이날 B-1B가 실전 투하한 합동 직격탄은 기존 제레식 폭탄의 관성항법 시스템과 위성항법 시스템 유도 제어 장치가 포함된 새로운 꼬리 부분이 추가돼 모든 기상 조건에서 폭탄해 정확도를 향상시킨 정밀 유도 폭탄입니다 일단 발사되면 지정된 목표를 향해 자율적으로 좌표를 탐색하면서 날아가는데 오차는 GPS 신호를 수신할 수 있을 경우 가장 적게는 바 5m 이내이고 GPS 신호를 수신할 수 없을 경우에도 30m 이내일 정도로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이 미한 동맹의 강력한 억지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이날 부하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훈련의 의미는 한미연합사가 김정은이 오판에 한국을 공격할 경우 북한 인민군을 괴멸시킬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연합 상호운용성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엿 이 훈련이 김정은에게 주는 메시지는 한미연합군군은 김정은이 대남 공격을 명령할 경우 그가 군을 지휘할 수 있는 장소 등을 포함한 북한 내 모든 표적을 매우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안동맹 공군력이 합쳐지면 타격하지 못할 표적은 없으며 그 누구도 이 정도의 화력으로부터 피하지 못할 것이란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또 B-1B가 실탄을 투하하는 이런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과 미국에서 이런 훈련들이 실시되고는 있지만 이런 훈련이 한국 영공과 영토에서 실시되는 것을 대체할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넨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북한은 매우 공격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공세를 확대하면 자신들도 그에 대한 대응을 높일 것이란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전략폭격기인 B-1B를 한반도에 전개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B-1B가 이날 투하한 합동 직격탄에 대해선 대부분의 군사 목표물과 다른 많은 종류의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며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이에 대해 걱정해야 할 것이라며 김정은은 제한적이든 광범위하든 한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다면 분명 숨으려 하겠지만 미국이 이런 역량을 한반도에 전개해 자신을 목표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날 훈련은 김정은에게 대남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현명한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켜 그를 억제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